네, 반갑습니다. 도토티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곧 있으면 출격할 산타페 풀체인지와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인데요. 두 차종 같은 식구이지만 영원한 맛수이기도 하죠. 사실상 최근 몇 년간 소렌토의 압승이었습니다. 두 차종의 상품성이 나뉘었던 것은 디자인적인 부분도 상당했지만 산타페의 경우는 2.5세대 플랫폼, 소렌토는 이미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해 나왔기에 실내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소렌토가 우수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 변화에서는 산타페 역시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소렌토와의 더 이상 실내 공간적인 부분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게 된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나왔던 산타페 풀체인지의 예상 제어는 전장 4,830mm에 휠 베이스 2,815mm로 현행 소렌토 전장 4,810mm, 휠 베이스 2,815mm와 비교시 전장만 20mm 정도 커지고 휠 베이스는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산타페 동호회를 통해 산타페 풀체인지의 위장막 차량 휠 베이스를 측정한 수치에서는 놀랄만한 반전 결과가 나왔는데요. 산타페 풀체인지의 MX-5 측정 휠 베이스가 무려 2,840mm나 나온 것입니다. 기존 알려진 휠 베이스에서 무려 25mm나 차이가 나는데요. 오차범위 1+,-10mm가 있다고 해도 알려져 있던 2,815mm와는 차이가 크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산타페 풀체인지의 전장 역시 4,830mm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스티커 위장막 차량의 산타페 풀체인지의 덩치감이 5m에 육박해 보였던 게 실제로도 가능해지는 사이즈인 것일까요? 현재로 쏜 5m에 가장 가까운 차량은 펠리세이드가 있죠. 펠리세이드의 휠 베이스는 2,900mm입니다. 설령 산타페 풀체인지의 휠 베이스가 동호회에서 측정했던 2,840mm라 해도 펠리세이드에 비해서 60mm 정도는 짧은데요. 다시 말해 산타페 풀체인지의 전장은 펠리세이드 4,995mm에서 단순 60mm만 제외한다면 4,935mm 정도가 됩니다. 보통은 휠 베이스와 전장의 연동은 된다고 하지만 앞뒤 오버행과 범퍼 디자인 등의 차이로 전장에서는 더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기에 4,900mm를 넘는 전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반대로 현재까지 알려진 산타페 풀체인지의 전장인 4,830mm에 25mm를 더한다면 4,855mm의 전장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줄자로 측정한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면 대략 4,850mm의 전장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측정한 2,840mm의 휠 베이스로 산타페 풀체인지의 예상 전장은 4,850mm에서 4,930mm 사이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인데 양산 산타페 풀체인지의 전장은 알려졌던 4,830mm에 가까운 예상 범위의 하단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리는 건 사실입니다. 갑자기 4,900mm를 넘는 전장으로 나온다는 것에는 펠리세이드와의 급차이도 있기에 현대 자동차가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경제형 모델이자 이번만큼은 비슷한 시기에 출격하는 소렌터 페이스리프터의 전장과 휠 베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산타페 동호에서 산타페 풀체인지 휠 베이스를 잴 때 똑같은 줄자로 잰 결과 2,820mm의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행 대비 5mm 정도만 길어진 휠 베이스 길이인데요. 또한 이렇게 되면 산타페와 소렌터의 휠 베이스가 20mm 정도가 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장의 길이도 꽤나 차이를 보일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격하는 두 차종에서 이렇게까지 차이를 둔다는 것은 산타페를 밀어주는 분위기인 듯 싶은데 이렇게 해도 소렌터의 인기는 여전히 자신있다는 뜻일까요? 생각해 보면 현행 소렌터의 판매량은 지난달 5월에 6,499대를 판매하며 승용 부분에 4위에 랭크될 정도로 인기는 꾸준합니다. 하지만 산타페는 지난달 5월에 2,557대를 판매하며 격차가 무려 4,000대가량이나 날 정도로 판매량이 저조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 만큼 현대 자동차는 이번 산타페 풀체인지를 통해 다시 한번 중형 SUV의 왕자에 오르기 위한 칼을 갈고 나올 수밖에 없는 벼랑 끝 도전이라는 분위기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이번 산타페와 소렌터의 정면 대결에서 디자인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는 확실히 산타페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것도 확실해 보이네요. 그렇다 해도 현재 6월달 예상 납기일에서 소렌터 하이브리드는 16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할 만큼 엄청난 인기 모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두 차종의 승패는 또 한번 디자인의 승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산타페 풀체인지는 역대급 파격적인 디자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소렌터는 기존에 잘 나온 디자인을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성에서 초점을 둔 대결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산타페는 이제까지 봐오지 못하던 전혀 다른 새로운 디자인을 목격하게 될 것이죠. 현대자동차 최초로 적용되는 H자 형태의 LED 주간 주행능과 H형상의 범퍼 디자인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펜더로 불릴만한 박시한 외관의 실루엣은 분명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SUV에서는 볼 수 없었던 디자인입니다. 이를 적응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실험적 디자인에 모험을 거는 것이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에 정말 새로운 신차 같다는 느낌은 또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반면 소렌터 페이스리프트는 현행 소렌터의 디자인에 기아의 새로운 패밀룩을 입히는 형태로 큰 틀에서는 산타페보다는 변화적 요소가 덜할지 모르지만 기존에 익숙한 디자인으로 실패할 확률이 낮은 것도 사실이죠. 두 차종 다 이번 변화를 통해 SUV하면 디젤이라는 공식도 과감하게 깨게 되는데요. 두 차종에서 앞으로 2.2 디젤은 볼 수 없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죠. 2.5 터보 가솔린과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2 디젤 삭제로 2.5 일반 가솔린 모델 출시도 고려되고 있다는 것 또한 이전 영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소비자들은 과연 두 차종의 이런 변화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최종 선택을 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오늘은 산타페 풀체인지와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최종 출시를 앞두고 수정된 정보에 대해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